이어지는 무대입니다. 안대성 가수님의 종로영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울 사람 없는데 울 사람 없는데 그 능을 기다리나 저 그분을 알고 있을까 기다리는 이내 사랑한다고 저는 또 좋아했다고 그 말 그 말 전하지 못했네 종교에서 만난 사람 당신은 나처럼 이 고리를 걷고 있을까 올 사람 없는데 올 사람 없는데 그 누구를 기다리라 저 그분이 알고 있을까 기다리는 이내 맘 사랑한다고 저 그분을 좋아했다고 그 말 그 말 전하지 못했네 종교에서 만난 사람 당신은 나처럼 이 고리를 걷고 있을까 이 고리를 걷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무대로 터미널 불러 그 말 전하지 못했냐